4 으 으 요거 포터란 게요 요까지 왔다가 다시 불러내려 한게 저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으 으 여기 코리아 코리아 그게 어디였죠 챌린지 홀인가 암튼간에 거기 세서 썼을 때 그 홀과 거의 흡사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 홀이에요 짧으면 무조건 아 요것도 올라갔다가 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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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대박입니다 이거 또 저까지 가겠네요 꼬 꼬 꼬 꼬 꼬 꼬 고 고 야 이 대박입니다 이거 네 이 자동연습기 퍼팅 자동연습기 뒤로 조금씩 더 가는 미치겠네 참 재미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린이 빠르니까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끄 끄 끄 어 켰어요 아 오케이